하나, 둘, 셋, 야! 인기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멤버들과 함께 게이스들과 함께 3D 어모어스 로블록스 버전을 갖고 왔는데 어 진짜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똑같죠? 자 그럼 오늘 같이 하실 분 소개하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뚜뚜님 안녕하세요 뚜뚜형이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태택이님 안녕하세요 태택이요 그리고 요루루님 안녕하세요 요루루에요 그리고 담미오님 네에에에에에에에에 그리고 띠모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띠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특별 게이스를 모셔왔는데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안 들어오죠 12초 후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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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3D 어모어스를 할건데 진짜 다 똑같애요 어모어스랑 완전 다 똑같고 여기 노트북도 막 할 수 있어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신기하죠? 오늘 여기서 오늘 여기서 어모어스를 어모어스를 플레이할겁니다 시작하구요 자 이제 마이크 끝이 준비하시고 각오해라 각오해라 뿅 자 어모어스 어! 뭐야 저판부터 임포스터 뭐야 자 여러분들 진짜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어모어스랑 일단은 맵도 이렇게 볼 수 있구요 자 이렇게 서보티지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위치도 보이구요 일단은 똑같아요 일단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요러러도 있네요 이렇게 막 볼 수 있고 CCTV도 될까요? CCTV 볼까요? CCTV 와 CCTV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소름 벤트 벤트도 탈 수 있구요 와우 진짜 똑같은데요 자 또 터뜨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기실 가서 미션 하는 척 좀 할게요 하는 척 하고 일단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돼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음 알겠습니다 제발 올라라 제발 올라야돼 올라올라 올라올라야돼 저 앞으로 쭉 가고 있어 지금 뚜뚜님이랑 나랑 끄는 모습을 일단 먼저 보여주죠 뚜뚜님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죽이지 말고 뚜뚜님을 미션 하는 척 빨리빨리 하죠 미션 하는 척 빨리빨리 하죠 미션 하는 척을 빨리빨리 보여주자고 뒤에 누가 오나 확인하고 확인하고 저는 정확히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CCTV를 보고 있었다고요 CCTV를 보고 있었다고 예 일단 제가 눌렀습니다 여러분들 산소 공급실 앞에서 리아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어 김리아랑 다미오 였어요 아니요 저 저 그 오른쪽 밑에라고 하나요 오른쪽 밑에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밑에서 산소 공급 제가 맨 처음에 약간 전기실 쪽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창고에 있다가 김리아랑 저랑 이따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이미 꺼져가지고 이미 꺼져가지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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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이 길구만 죽어 왜 죽였어 왜 죽였어 한 명 더 있었다니까 그 자리에 왜 죽였어 왜 나 도착해서 하는 거야 100%다 100%야 이 사람일 수밖에 없어 마연 아니라는데 어 어 어 어 아 나 진짜 안 걸리네 근데 음 음 음 일단은 여기서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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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아 빨리빨리 일해야 돼 일하는 척 해야 돼 음 음 음 어 아직 안 들켰나 봐 아직은 안 들켰고요 그냥 내가 가서 눌러야 되나 가서 누르자 내가 그냥 가서 누르던 게 음 음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아니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 2%를 한 명 잡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왜 게임이 안 끝났죠 어 잠깐만 3명밖에 안 넘었는데 2%가 한 명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음 그러네 그러면은 네 이번에 못 잡으면 끝이에요 끝이야 네 예 저는 누가 누가 보면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야 한평씩 야 뭐야 서로 한평씩 줄었어 야 그니까 왜 말을 안하고 눌러 말을 안하고 누르네 이 친구들 기다리고 있다가 암 사라져 5 4 3 5 5 5 5 5 5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니 아니 떼특기가 계속 날 도와주네 나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뭐야 나 임포스 또 걸렸어?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로 다 가는데? 잠깐만 여기서 기다렸다가 잡아보도록 하죠 다 이쪽으로 몰아넣고 혼자 미션하는 사람을 킬 자 아무도 못 봤습니다 괜찮아 빨리 위치 바꿔야돼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위치 바꿔서 알리바이리 만들어야 됩니다 어 열을 돌다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요 미션하는 쪽 하고 또 터트려주고 킬 킬 킬 타임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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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명이 남네. 아니 두 명이 남네. 뚜뚜 님이랑 뀨모 님이 아! 저 뀨모 님 미션 하면서 계속 돌아다닌 거 봤습니다. 어? 뀨모 님 같은데 그럼? 아니 저 미션 하고 있었어요. 계속 네 봤어요. 아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왠지 당신일 거 같아. 왠지 당신일 거 같네? 근데? 느낌이 와. 죽어! 죽어! 딱 왔다. 달아버려! 군침. 어? 아니에요. 어어? 오케이. 나이스. 안 느꼈다. 미션 하는 척 한 번 보여주고? 아 뭐야? 뭐죠? 뭐죠? 뭐야? 이건 아무리 봐도 범인은 한 명입니다. 누구? 당연하죠? 델모리! 당신이야! 저기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제가 볼 때는 혜택이 님입니다. 난 절대 아니지롱. 이거 인여맨이 범인이야. 왜죠? 왜요? 그냥 느낌이 그래? 봐봐. 쟤라니까? 어? 아니야. 봐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처음에? 아니 왜 이렇게 몰아갑니다. 아 요루루 이렇게 셋이서 다녔지? 그치? 저는 요루루랑 다녔다고요. 요루루가 봤다고요. 요루루가 내가 확신을 봐줬다고. 응. 이게 뭐니 확신이었어? 그래. 그럼 뚜뚜네. 왜 얘기 안 했어? 그럼. 나는 님밖에 유심할 사람은 없지. 나를 몰아가는데. 야 뚜뚜야. 뚜뚜님도. 대택이네. 야 뚜뚜야. 야 뚜뚜야. 야 큰일났다 님들. 뚜뚜야? 아닌데? 뚜뚜야야. 이거. 바보들. 완전 속고 있죠? 이거 완전 멍청이들인데요. 완전 제. 저한테 이거 완전 속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기 숨어있다가. 그냥. 키내겠습니다. 뭐야. 뚜뚜님이네. 뚜뚜님이었네. 봐봐요. 그러면 증거를 대세요. 확신. 확신 거 보여줬습니까? 누구한테? 확신 미션이 없어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변명이지. 미션 클리어로. 이길라고 했는데. 그럼 요루를 하는 거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나 미션하는 거 봤는데? 계속 택배기도 봤다고 하고? 응. 아니 저는 아까부터. 그 누구도 확신 없어요. 뚜뚜님 말. 아니 저 초반부터. 뀨모님 아니라고 했는데. 뀨모님 투표해버리고. 나였어. 나였다고. OK. OK. 확신을. 어떻게 본 거죠. 눈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냥 몰아갔더니. 나의 확신하고. 아니 난 나. 난 이제 부족한 이념인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아니 이거는. 솔직히. 너무 게임을. 너무 못 하잖아요. 이건. 옆에 있는 사람도 혼나게 아니 어떻게 확실해 볼 수가 있어요 확실이 아닌데 어떻게 게임을 해 자 그러면은 보너스 게임 하겠습니다 이건 나올지 안나올지 몰라요 영상에 말도 안돼 대체 뭐해 아 좋아 한번 미션에 미션을 한번 해볼까 어 똑같은데 이거? 이거 완전 똑같다 미션 깨는거 보여준거 같은데 내가 뭐 미션하는거? 그쵸 봤죠? 소리는 나더라고 저게 다운로드하고 어 뭐야 안죽었는데 왜 눌렀지? 제가 봤습니다 누구야 이거 담미오님이 범인입니다 왜요? 왜요 담미오님의 벤트 타는거 봤습니다 뭔소리에요 벤트를 타는거 봤어 확실해? 믿을수겠어 말이 되는소리로 하세요 이러면 담미오님 아니 왜 투표하냐고 왜 왜 투표하냐고 대체 왜 내 의견을 일단 죽기전에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저 아무 물증 없이 찍으신거 같으니까 일단은 잉현미님 확실인거 같고요 어차피 저 죽을거 같으니까 얘기하는거에요 그리고 뀨모님 왠지 아닌거 같아요 왜냐면은 구석탱이에서 혼자 뭔가 전선을 만지고 있는거 봤어요 아 뀨모님 수상하다 저 그런거 없는데요? 어? 아니에요 밑에 밑에 그거 있잖아 만들고있어요 지금 아이 스킬 눌러요 여러분들 뀨모님가 공간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거 저 아닌데요? 아니요 파란색 봤어요 내가 파란색은 저인데요? 아니 좀 밝은 파란색 봤어요 저거 민지색깔이에요 아 이거 뀨모님 뭔가 수상해 그러면은 자기가 전선을 만진게 아니라 벽뒤에 숨어서 킬각을 보고있던거 같아요 조용히하고 임포스터는 들어가세요 일단 스킬 타세요 야! 뭘 봐! 내가 벨트를 안타는데 니가 벨트타는걸 어떻게봐! 아 저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 아 저사람 아닌데? 아 저사람 아닌데? 아 저사람 아닌데? 아 근데 죽이고싶잖아 아니었네 아니었네 아니었네? 임포스터 아니었구요 이번엔 미션으로 깨볼거야 여러분들 취미는 됐으니까 미션으로 한번 깨봐야지 근데 나 이거 숫자를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깨는거지? 야아 어? 어? 4 5 6 7 8 됐다 뭐야 죽었잖아 아 요르르 죽었어 아니이 이건 정답이 나왔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이건 태택님입니다 네 아니구요 네 그 그 얘기해드리면은 일단 잉여만이랑 그 다음에 저 뭐야 그 뀨모는 아닌거 같애 왜냐면 아까 왼쪽에서 그 끄는거 봤거든? 근데 동선이 안돼 여기가 그 6시 방향이란 말이야 그 어디라고 해야되지? 이 그 주유 주유하는데? 네 거기라서 동선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음 그러면 좁혀지는게 뚜뚜랑 하이리아야 근데 저는 제가 원자로 꼈는데요 본인은요 저요? 아 저는 원자로 쪽 가 저랑 마주친 사람 있을거에요 원자로 쪽에 있다가 아래로 그 퀘스트 타고 내려가면서 왔는데 있었어요 시체가 일단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저는 미션 다 꼈어요 저도 다 꼈어요 저도 다 꼈어요 저도 다 꼈어요 저도 다 돼가요 거의 나 하나 하나 남았다 하나 그럼 태택님이네 아니 그럼 이거 죽이지 말고 퀘스트 끝나자 오케이 어 그래요? 어 좋아해요 이거 어차피 무조건 졌어 보민 시간이 안 돼 이거 미션 우리가 너무 많이 깨가지고 바보 그래요 그렇게 해요 형 바보 쫄리지? 자 여기서 김리안가봐요 김리안가봐 이거 보민 어 김리안가봐요 억 벤트리 재미지게 타더라고 절거지고 안 돼 왜? 이러면 참을 수 없지 난 벤트리 재미지게 탄 적도 없는 와 진 재미지게 타잖아 쓰잠 꿀잼 꿀잼 남연임숙창 자 어쨌든 여러분들 3D 어몽어스 오늘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와 이거 진짜 재밌다 네 맞아 맞아 다음에 또 기회 된다면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가볼게요 안녕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